하나, 둘, 셋! 겐타스티! 안녕하세요, 펜타옹입니다! 저희 펜타옹은 작년 10월에 데뷔했고요. 얼마 전에 미니앨범 기집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펜타옹입니다. 네! 갖고 있는 펜타옹입니다. 오랜만에 하세요. 저희 예쁨이라는 곡은 고릴라와 가미워즈와는 느낌이 다른 곡인데요. 너는 너무 예쁘다 라고 말해주는 곡이라서 앞에 활동했던 곡들이랑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